정말 뭐 안개 속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. 지금 8.4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따라서 그렇죠. 그런 것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 시장이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6.1.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지금 7.1.0 대책도 나오고 8.4 공급이 대책이 나온 이 마당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나 이제 수도권 쪽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 이런 수도권 쪽의 부동산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. 일단은 매도자 우위 시장은 그대로 지금 좀 지속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자 일단은 뭐 수요가 좀 꾸준한 이제 역사권들 그렇죠. 뭐 꼭 대책이나 아니면 뭐 공급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일단 뭐 역사권 특히나 수도권 안에서 역사권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왔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중저가 쪽 중심 그렇죠.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노원 같은 경우나 그렇죠. 도봉이 이제 지난주 같으면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도봉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노도강이라든지 그렇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쪽에서는 지금 관악 쪽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뭐 관악 그래서 금관구 금천관악구로 이런 쪽들의 중저가 중심이 매도자 우위를 이제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 일단 뭐 그 주간 상승률 대비해서 보자 하면은 한 0.02% 정도 그러니까 소폭 지금 상승폭 자체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상승세 자체는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0.09%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일반 아파트가 훨씬 더 강세입니다. 그렇죠. 0.1%가 상승을 했고요.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0.02% 그래서 일반 아파트보다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. 좀 그 캐치원들. 그러니까 많은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제 많다 보니까 지금 조금 보합 쪽에 그럼 우리가 강보합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수준이 되겠으면서 강보합 쪽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 경기하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. 전주 대비해서 한 0.05% 정도 지금 올랐는데 지금 경기하고 지금 인천 쪽 중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이번 주에 올라간 곳이 바로 이제 남양주 쪽하고 그 다음에 하남 쪽이 되겠는데 지금 남양주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. 왕숙지구 쪽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GTX 빈호선하고 그렇죠. 지금 9호선 지금 연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남 쪽이 이번 주에 또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. 그렇죠. 지금 8일 날 그러니까 8월 8일 날 지금 이제 5호선이 드디어 하남까지 연장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산지구나 뭐 이런 쪽에 송파 쪽에 도심철도 연결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지금 5호선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로 좀 크게 작용했다.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산 쪽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좀 그동안 못 올랐던 부분도 있고 또 이제 GTX A노선 이제 개통들이 가까우면서 이런 쪽들에 지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뭐 평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뭐 분당팡교 이런 쪽들도 지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6.17 부동산 대책 나오고 7.10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8.4 공급 대책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 지금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많은 강세들을 보이고 특히나 뭐 아직까지 좀 6억 이하 시장이라든지 9억 이하가 남아있는 이런 쪽들이 좀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8.4 공급 대책 정말 말도 많고 지금 나오고 나서 탈도 많은 그러면서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. 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그렇다라면 지금 민간 쪽에서 지금 뭐 진행하려고 했던 공공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 쪽은 공공재개발 뭐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그렇죠. 정부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조합이라는 민간이 하겠다 해야지 이제 되는 거다 보니까 공공재건축 쪽은 지금 조금 시큰동한 쪽이 좀 많은 것 같고 이제 공공재개발은 그래도 아직까지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곳들이 있어서 요쪽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그 재건축 쪽에 대해서 추가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렇죠. 최근에 아 추가 완화책은 더 이상 없다. 지금 요 상태 안에서 지금 조합들의 어떤 그 관심을 좀 이끌어 보겠다. 이제 요런 쪽이 되겠습니다. 자 어쨌든 민간 참여 쪽 빼고 지금 공공이 이미 갖고 있는 곳들 준비되는 곳부터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.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. 자 일단 공공부지. 지금 뭐 가장 뭐 과천 지금 청사 지금 그렇지만 뭐 과천 쪽에서도 지금 한 4천 세대 정도 되죠. 이쪽에 대해서 지금 과천 청사에 왜 또 다 이렇게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또 주민들 반발이 좀 굉장히 많은 쪽 같고 지금 테른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또 노원 쪽에서 좀 반발이 좀 많이 큰 것 같고요. 자 용산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. 지금 그쪽에 좀 더 공급을 많이 한다고 이제 하면서 오히려 용산 쪽 주민들이 오히려 지금 처음엔 좀 약간 그렇죠. 뭐 환영하는 쪽 반대하는 쪽 최근에는 좀 반대하는 쪽 목소리가 좀 그래서 국제업무단지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달라.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여기에다가 지금 그 지방조달청 부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. 또 의료원 부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. 지금 많은 관심들을 지금 받고 있는 쪽들인데 그것이 지금 공공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민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정부 갖고 있는 속도감들이 어떻게 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공공부지 청년하고 신혼부부들 쪽에서 장기임대 쪽에 한 50% 정도 그렇죠. 또 지분정립형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8.4대책에서 이제 처음 이제 나온 개념이죠. 만약에 뭐 한 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최초에는 약 한 20에서 25% 정도의 내 이제 자금만 갖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한 5억이다 그러면 20%라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한 1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초기 부담금이 좀 없는 좀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것을 20년에서 30년 정도 계속 뭐 4년마다 이렇게 나누어 갚으면서 나의 지분을 계속 정립하는 그렇죠. 말 그대로 지분을 계속 뭐 20% 그 다음번에는 또 한 20%에서 40% 뭐 60%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거의 한 80% 100%까지 이렇게 채우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분 정립.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 쪽에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분양 쪽도 안 된다. 이쪽은 기본주택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다 공공임대 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도 쪽에서 좀 호흡이 좀 맞을까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청년신혼부부하고 이쪽에서 장기임대 지분정기 반반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으로 방향은 좀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자 일단 지분정립형 같은 경우에 100% 추첨제다. 어? 어떤 분들이 아니 이거 다 그럼 추첨으로 하는가? 그런 건 아니고요.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분양을 할 때 지금 특별 쪽이 이제 그 신혼부부 쪽에 약 한 40%를 지금 배정을 하겠다고 지금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자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쪽에 약 한 30% 이 정도 이제 분양을 해서 특별공급으로 약 한 70%를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쪽에 약 한 30% 정도를 해서 특히나 일반 안에서도 한 20% 정도는 이제 무주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을 갖고 있었던 분이나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좀 거의 없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. 자 근데 여기에서 왜 100% 이게 추첨제냐? 가점제가 아니라 자 이것은 이 안에서 특별공급 안에서 그렇죠. 들어오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하면 신혼부부 안에서도 자녀가 뭐 두 명 세 명 있는 분들이 가점이 높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했었죠. 자 그런데 이번에 지분 정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. 뭐 생애 최초라든지 만약에 신혼부부들이라든지 하면 뭐 자녀 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100% 추첨제로 하겠다. 그러니까 좀 가점이 낮은 그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. 자 이번에 이렇게 많은 공공부지 안에 더더구나 지금 용산정비창부지라든지 지금 서울의룬부지라든지 그렇죠. 또 외교관부지 또 그 다음에 조달청부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용산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서초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동 같은 정말 알짜배기 땅들 뭐 과천청사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요. 이런 알짜배기 땅들에 다들 공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. 자 그런데 그렇다라면 청약통장 나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부어왔는데 그렇죠. 40, 50세대는 그건 뭐냐. 자 2030 쪽에 좀 많은 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40, 50세대들이 나는 수십 년 동안 부어왔는데 그럼 우린 뭐냐. 자 이렇게 좀 발끈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공급대책 안에서도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급이 될까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물량을 배정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저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공급대책 글쎄 특히나 지금 서울 뭐 강남권 안에서 그런 유휴부지 조금 뭐 한 몇 세대 정도 빼고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. 대부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자 이것이 공급이 되겠냐. 처음에 공급대책이 나왔을 때는 다들 좀 관망을 했다라면 이것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으로 좀 흘러가면서 자 글쎄 그렇다라면 차라리 지금 사자. 살 수 있을 때 그래서 신고가를 좀 찍고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50% 지금 대출 최고 50%까지 되죠. 그래서 6억 이하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지금 그렇죠. 지금 뭐 고가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. 자 대출 금지를 하고 있는 15억 지금 초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. 자 일단 뭐 상계주공 지금 3단지 같은 경우에도 60제곱매가 올 1월 달에 한 6억 정도 했었어요. 그런데 최근에 한 7억까지 갔죠. 자 여기에다가 염창동에 있는 이게 지금 예성그린 캐슬이라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. 이게 지금 5억 7천 84제곱매가 5억 9천 7백인데 1억 2천 7백이 지금 뭐 한 1년 사이 이만큼 지금 올라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. 자 지금 뭐 가장 또 그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반포에 있는 아쿠로 리버파크죠. 이게 작년 이제 10월에 34억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35억 7천에 13억에 분양했던 아파트가 그렇죠. 지금 뭐 35억 7천이 가면서 무려 또다시 1억 7천만 원을 갱신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 광진구와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.3제곱매당 평당 지금 4천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. 자 지금 사실 4천만 원 넘었던 게 뭐 강남 3구하고 한 용산 정도였어요. 그런데 최근에 지금 광진구가 한 4,017만 원 작년만 해도 한 3,200 정도 됐었거든요. 평당. 자 그래서 한 22% 정도가 올랐고 성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천만 원대니까 지금 한 19%가 올랐어요. 여기에도 지금 마포까지 그렇죠. 지금 마포도 거의 3,951만 원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제는 뭐 마용성광 전부 다 지금 강남 3구 건너편 쪽들도 대부분이 다 4천만 원에 근접하고 있거나 올랐거나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전국의 청약광풍도 초기 분양물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자 2분기 전국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97% 역대 최고인데요.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. 자 수도권 1분기가 99.2에서 2분기에 100%까지 올라갔고요. 서울은 1분기 2분기 모두 100%였습니다. 자 대구도 100% 대전도 100% 광주도 99.4% 부산도 92.5%까지 최근에 그 분양했던 그렇죠. 지금 대치에 있는 지금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168대 1이 넘어가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